음악 금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 제육의 표현은 교회 민족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교회 민족의 동반자 1년 주제를 해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안의 주제연구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교단의 9천 교회가 넘는 교회들 300만 성도들이 나아갈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몇 사람 안되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간단없이 연구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주제를 설정하고 카피를 만들어냅니다 2017년은 루트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9년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두 역사적인 큰 서용도리를 우리가 지나게 되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이라고 설정을 했더랬었지요 이런 큰 틀 안에서 2019년 금년 총회의 주제 카피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주제는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3.1운동, 애국운동이고 민족독립운동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를 깨운 정신운동, 신앙운동, 하나님의 운동이었던 계지요 대한민국 금국 이외에 많은 정권교체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은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언제나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승관독립정신을 개성하고 3.1정신이 금국정신이여 민족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3.1운동이 있기 전, 꼭 20일 전 동경 유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크리찬이었습니다 2.8독립선언무를 낭독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자극이 되었던지 3.1운동이 20일 후에 일어납니다 역시 주도적인 인물들은 모두 크리찬이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과 16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이 운동을 이끌어왔던 계지요 3.1운동은 세계사의 찬란한 등불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세계에 미친 역량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같은 해 5월 14일 중국에서 5.4운동이 필리핀에서 독립시비가 인도에서는 비폭력재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선지 10주년이 되던 해 1929년 인도 간대서상 타고로는 이런 시를 썼죠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 등불의 하나였던 조선인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무한히 퍼져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리운 자유의 전당 내 마음의 저국 조선이여 이제 깨어나서서 과연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세계 열방의 빛의 역할을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선지 이틀 후 우리 기독교계는 경고 아, 이천만 동포란 제목으로 3.1운동은 곧 신앙운동이었고 하나님이 일으킨 운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야 그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의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 도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그날 우리나라 인구는 1680만 명 그리도에는 20만 명 1.3%에 불과했지만은 이 민족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어둠 속에 빠져있던 이 나라에 빛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자랑입니다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민족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다시 희망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한국 교회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일 동안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만세 만세가 울려퍼지고 있었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하여 어린 여학생들이 그리로 밀려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사정없이 날카로운 칼을 일본 경찰은 여학생들에게 휘둘렸던 개지요 붙잡히는 나름이는 개처럼 끌려가서 발가 벗겨지고 사정없이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곤 했습니다 이 만세운동의 봉거지가 교회임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일대 교회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일본군 중위 아리다가 맡았습니다 제압리 일대에서 성도님들을 예배당 안에 다 모이게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 그리고 출입문을 대모치를 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창문을 뜯고 달려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달려가 칼로 난자하여 죽였습니다 서천리 부근에서도 열다섯 교회가 똑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가서 성교활동을 하던 미국인 골리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친일활동을 하던 분이죠 본국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눈물을 닦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만세운동을 펼치는 한국교회 청년들 손에는 그 흔한 돌 하나가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그 누구도 막대기 하나를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맞고 피 흘리면서도 욕설 한 번 없이 무장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경찰들만 가지고는 진압이 안 되자 소방대원들을 총출동하여 쇠갈고리를 제뜨미를 긁어내는 날카로운 쇠갈고리를 그든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조선인이면 무조건 갈고리로 찍어댔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 갈고리로 목을 찍어서 개처럼 그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삼첼리반도 금수광산의 작시자 남궁학 선생은 기르기라는 시를 써서 한민족을 격려했습니다 곡관없이 나는 새 기르시는 분 누군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신다 너 낙심치 말고 그날까지 가라 음동 위에 남풍이요 고생 위에 낙이라 3.1운동 이전 35년 동안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 교리의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개인 구원 그리고 행복의 단위가 가정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내 가정 내 자식들 행복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목표였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한국교회 신앙은 행복의 단위가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구원 타자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신앙과 애국이 별개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종교에서 남을 위한 종교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종교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를 위해 산 것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파자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나라를 위한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남는 장사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민족의 동반자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주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너무 큰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큰 신앙의 정기를 만들어 준 사건이 3.1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물길을 열어가는 게 정치입니다 사학가들은 4배 채우고 큰 밥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의 기도도 나만을 위한 기도는 무당기도요 샤만이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의 기도는 그때부터 구국기도요 애국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나라와 한국교의 전체를 향한 눈물과 가슴 아래가 없는 목해는 미신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빵 좀 더 크게 먹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펼쳐지기 위하여 그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3.1운동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고 매맞고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 던졌던 게죠 난강 이성훈 선생은 3.1독립운동 계획서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지성인 임내하는 사람들, 지도자 임내하는 사람들, 재불사업가 임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한결같이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생각다 못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평양에 가서 길선주, 손정도, 신흥식 목사님 앞에서 3.1운동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회운동에 나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이상훈 선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을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백성들이 지옥에 사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지옥에 사는 너희 백성 쳐다보는 게 천국이더냐 그게 복음이더냐 그게 교회더냐 소리를 지릅니다 길선주 목사님